이렇게 우리 식구들 무시하고 나와도 되는 거야? 제가 뭘 무시했다고 그러세요? 누나 왜 그래 관둬 야 이 등신아 너 처신 똑바로 해 이거 언제 한 마디냐? 사흘 전에요 왜요? 언제? 사흘 전? 너를 사랑하게 될까봐 겁나 나 그러니까 제발 그만 만나자 싫어 만약에 친구같이 내가 그런 여자 좋아하면 엄마를 어떡할거냐고 죽이지 마 너 똑똑히만 한다 내 친구 주인이 갖고 놀지마 이 기집애야 이게 함부를 대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거야 그토록 믿어왔던 그 사람 돌아와서 해주리야 예전에는 몰랐었네 진정한 몰랐었네 아멘